제 29화 태사자의 약속 제 1장 손책의 진영문까지 끌려온 태사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죽음을 기다렸다. 이게 무슨 짓들이냐? 내가 장군을 모셔오라 했지. 누가 이리 함부로 죄인 취급하라고 하였느냐? 모두들 물러서라. 노한 음성으로 태사자 옆의 병사들에게 호통을 치며 다가오는 자가 있었다. 태사자가 반쯤 눈을 뜨고 보니 적장 손책이었다. 가까이 다가온 그는 태사자의 결박을 손수 풀어주고 자신이 입고 있던 비단 점포를 벗어 그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러자 자의 태사자가 조용히 말했다. 나를 욕보이지 말고 어서 목이나 베시오. 자의는 어찌 죽음을 그리 재촉하시오. 나는 패장이고 그대는 승장이니 승장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자 손책은 태사자를 군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며 말했다. 나는 자의가 진정한 대장부임을 알고 있어. 유효같이 어리석은 자가 큰 장수를 쓸 줄 모르니 이런 패배를 당한 것뿐이오. 태사자는 아무 말도 없었다. 어떻소? 어리석은 자를 위해 함부로 목숨을 버리기보다는 의의 있는 일을 위해 태어난 보람을 느끼며 같이 일해보는 것이? 나는 그대와 함께 일해보고 싶소. 손책의 말에 진심이 느껴졌다. 사내는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 죽는 법이다. 태사자는 마침내 항복을 청했다. 이 불민한 사람을 받아주신다면 한번 일해보겠습니다. 그러자 손책은 와락 달려들며 태사자의 손을 붙잡았다. 하하하 잘 생각하셨소. 지금이니 말이지. 지난번 신정령에서 싸울 때 만약 공이 나를 잡았다면 나를 죽였을 거여. 안 그렇소? 손책의 웃음 섞인 물음에 태사자도 웃으며 대답했다. 어찌했을지는 나도 모르겠소이다. 하하하 손책은 다시 한번 웃고 나서 태사자를 군마간으로 청해드려 상자에 앉힌 다음 연애를 베풀어 정중히 대접했다. 술잔을 들이키던 태사자가 말했다. 유효 자사가 격파된 지 얼마 안 되어 사절들의 마음이 떠났을 것입니다. 내가 가서 남은 무리를 수습해가지고 명공을 돕고 싶은데 나를 믿고 보내주시겠습니까? 이를 빌미로 태사자가 달아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손책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기쁜듯이 말했다. 그거야말로 내가 바라던 일이오. 공과 약속하고 싶소이다. 내일 정오까지는 꼭 돌아오기로. 그러리다. 태사자가 말을 타고 훌쩍 떠나자 여러 장수들이 말했다. 이렇게 가버리면 태사자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책은 이렇게 말했다. 자인은 신의가 있는 사람이니 결코 나를 배반하지는 않을 것이오. 모두들 믿지 않았다. 다음날 손책의 장수들은 영문 앞에 장대를 세워놓고 해그림자를 보며 기다렸다. 해시계는 진시황이 진중에서 쓰게 된 것이 그 기원인데 그 해그림자를 보고 있던 보초가 시간을 알렸다. 사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시각을 지나자 보초가 다시 시간을 알렸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정오는 태사자가 돌아오기로 약속한 시간이었다. 모두들 실망한 기색으로 해시계를 쳐다보았다. 그때 병사 하나가 손을 들어 먼 곳을 가리키며 외쳤다. 저기 남쪽을 보십시오. 그가 가리킨 남쪽들에는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1천여 명의 병사들 모습이 보였다. 의심을 품고 있던 장수들과 병사들도 맨 앞에서 달려오는 태사자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모두들 와아 하고 환영의 함성을 질렀다. 손책은 더없이 기뻤고 묻장수들은 손책의 사람 보는 안목에 탄복을 금치 못했다. 이렇게 하여 원수력에서 빌린 3천 병력으로 자립을 시작한 손책의 무리는 이제 수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 그의 능력이다. 이 무리를 이끌고 손책은 강동으로 내려가 백성들을 편안히 해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니 각처에서 투항해 오는 자가 주를 이었다. 강동 백성들은 그를 모두 솔랑이라 불렀다. 랑은 젊은 청년이란 뜻이지만 성에 붙여 솔랑이라 부르면 멋진 손책이란 뜻이 되었다. 그 솔랑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말만 들어도 모두들 간담이 서늘해져 달아나기에 바빴다. 그러나 막상 손책에 군대가 들어오면 노략질하는 군사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닭과 개들마저도 놀라지 않게 되었다. 백성들은 모두 기뻐하며 스스로 잡은 쇠고기와 스스로 빚은 술을 들고 군형으로 찾아와서 군사들을 위로했다. 그럴 때마다 손책은 돈과 비단으로 담래하니 백성들의 기뻐하는 소리가 온들력으로 퍼져나갔다. 손책은 전에 유효의 군사로 있던 자들 가운데 군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군사로 받아들였다. 또 군사가 되기 싫어하는 사람은 상금을 주어 고향에 돌아가 농사를 짓고 살게 하니 강남 백성들 치고 그를 우러러 찬양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로부터 손책의 군사력은 크게 번성했으며 어머니와 숙부 아우들을 모두 고가로 데려올 수 있었다. 그는 아우 손권과 주태에게 선성을 지키게 하고 그 자신은 오군을 치기 위해 군사를 거느리고 남쪽으로 떠났다. 제 2장 때에 엄베코라는 자가 동호의 더광이라 자칭하면서 오군을 점령하고 부하 장수들을 파견하여 오정과 가흥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손책의 군사가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자 아우 어묘에게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우라는 영을 내렸다. 양군이 마주치게 된 곳은 풍교였다. 어묘은 칼을 비껴든 채 다리 위에 말을 멈추고 서 있었다. 이 사실이 중군에 보고되자 손책은 즉시 출전하려고 했다. 그러자 장괭이 손책에게 가냈다. 3군의 목숨은 주장에게 달렸습니다. 좀도둑과 가벼 싸우시면 안됩니다. 장군께서는 자중하십시오. 참으로 지당한 말씀이오. 그러나 내가 몸소 적의 화살과 돌을 무릅쓰지 않으면 장졸들이 4명을 따르지 않을까 두렵소이다. 그러나 결국은 장괭의 충원을 받아들여 한당을 출전시켰다. 한당이 다리 위에 도착했을 때 장음 진무는 어느 틈에 쪽배를 타고 강기슥을 따라 다리 밑으로 손살같이 지나가면서 어지러이 화살을 쏘아 뚜기에 있는 군사들을 쓰러뜨렸다. 그리고 번개처럼 강뚝으로 뛰어올라 적들을 닥치는 대로 베니 어면은 퇴주했다. 한당이 군사를 이끌고 창문이라는 이름의 서쪽 문 밑까지 쳐들어가자 적들은 성 안으로 쫓겨들어갔다. 손책은 군사를 나누어 물과 무트로 나란히 진격하여 오성을 애웠었다. 그 뒤 사흘을 괴롭혔으나 아무도 싸우러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 손책은 많은 군사를 이끌고 창문 밖에서 성의 군사를 불러내어 항복할 것을 권했다. 엄베코의 부장 하나가 나타나 왼손으로 들보를 짚더니 오른손으로 항복을 권하는 손책을 가리키며 욕설을 퍼부었다. 항복하라니 무슨 개수작이냐? 하고 싶으면 너나 하거라. 그러자 태사자가 활의 화살을 먹이면서 손책을 돌아보고 말했다. 내 저놈의 왼손을 수화 마칠 테니 지켜보십시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핑 하고 시위 소리가 울리는가 싶더니 과연 그 화살은 들보를 붙들고 있던 장수의 왼손을 뚫고 들어가 들보에 박혔다. 명궁이로다. 손책은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다. 성위 아래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모두 신기해 소리치며 갈채를 보냈다. 여러 사람이 화살에 박힌 그 사람을 구해 성을 내려가자 엄베코가 홀로 중얼거렸다. 저쪽에 저런 명궁까지 있으니 어찌 대적할 수 있으랴. 이에 강화를 청해볼 생각으로 아우 어멸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싸움에 이겼다는 영분보다 신리를 택하는 것이 어떨까? 신리라고요? 손책은 싸움을 잘해도 아직 나이가 젊어 모략은 잘 모를게다. 그러니 강화를 청해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이로 신리를 챙기면 될 것 아니냐? 알쑤. 이튿날 엄베코는 어멸을 성 밖으로 내보내 손책을 만나보게 했다. 어멸가 진중에 들어오자 손책은 그를 한참 쳐다보더니 물었다. 당신이 덕왕의 아우요? 그렇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강화협상을 하러 왔시다. 좋습니다. 손책은 곧 주한상을 차리게 하여 어면에게 술을 꺼냈다. 자 한잔 들면서 이야기하십시다. 그러자 어멸는 속으로 쾌제를 불렀다. 음 형님 말씀하셨구나. 세상에서는 소폐왕이니 뭐니 하고 떠들지만 아직 이놈은 세상 물적 모르는 애송이 지나지 않아. 상대를 얕잡아 본 그는 주는 대로 술을 받아 마셨다. 이윽고 권하하게 취한 그에게 손책이 물었다. 그래 그대 형님의 강화 조건이나 한 번 들어봅시다. 뭐 간단하지. 강동을 이빙분해서 같이 나눠가자 이런 이야기야. 술 취한 어멸가 혀 꼬부라진 소리로 대답하자 손책이 큰 소리로 꾸짖었다. 뭐라고? 이 쥐새끼 같은 놈이 어디서 감히 맞먹으려 되느냐? 여봐라. 이놈을 당장 끌어내 목을 쳐라. 그러자 어멸가 칼을 빼들고 벌떡 일어섰다. 그 순간 손책은 번개처럼 칼을 날려 어멸을 쓰러뜨렸다. 그리고 그 목을 잘라 성 안으로 들여보냈다. 동생의 목을 보고 도저히 당해낼 수 없음을 깨달은 언백호는 오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손책은 군사를 움직여 언백호를 추격하면서 한계로 하여금 강을 쳐서 빼앗게 하고 해사자로 하여금 오정을 쳐서 빼앗게 하여 여러 주를 모두 평정하게 되었다. 여항으로 달아난 언백호는 길에서 강도질하다가 그곳 사람 능조가 고장 사람들을 거느리고 대항하니 다시 회계 쪽으로 달아났다. 능조 부자는 언백호를 뒤쫓아온 손책을 영접했다. 손책은 두 사람을 종정교위로 삼은 뒤 함께 군사를 이끌고 강을 건넜다. 언백호는 도적대를 불러모아 서진 나루터에 포진하고 있었으나 정보와 싸우다가 다시 크게 패한 뒤 밤을 도와 회계로 달아났다. 위기에 빠진 언백호를 구하려고 회계태수 왕랑이 군사를 이끌고 출전하려 하자 어떤 사람이 앞으로 나서며 말렸다. 안됩니다. 손책은 인위를 베푸는 군대이고 언백호는 포악한 무리입니다. 도리어 언백호를 잡아 손책에게 바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말한 자는 회계군 여요연 사람으로 성은 우, 이름은 번, 자는 중상인데 그 구울관리였다. 왕랑이 화를 내며 호통치자 우버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 밖으로 나갔다. 왕랑은 마침내 군사를 이끌고 언백호를 만나 사놈들 판에 병사들을 포진시켰다. 양쪽 군사가 마주보고 둥그렇게 진을 치자 손책이 말을 몰고 나와 왕랑에게 말했다. 나는 인위의 군사를 일으켜 절강군을 안정시키러 왔거늘 너는 어찌하여 도적을 돕느냐. 그러자 왕랑은 욕설을 퍼부었다. 내 놈은 탐육의 끝이 없구나. 5군을 차지했으면 되었지. 무엇이 모자라. 또다시 내 땅까지 강탈하려는 것이냐. 내 오늘 특별히 엄씨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격분한 손책이 싸움에 나갈 채비를 갖추고 있는데 퇴사자가 그보다 먼저 달려나갔다. 왕랑도 말을 박차고 칼춤을 추면서 퇴사자와 맞붙었으나 불리하다는 판단이 섰던지 불과 몇 합이 지나지 않아 왕랑의 장수 주은이 싸움을 도우러 달려나왔다. 이에 맞서 손책 진영에서도 환계가 나는 듯 말을 몰고 나가 주은을 가로막았다. 양 진영의 북소리가 크게 울리면서 격렬한 전투에 들어갔다. 그러나 미처 승부를 가리기도 전에 왕랑의 진 뒤쪽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 용맹스런 한때의 군사가 뒤에서부터 치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크게 놀란 왕랑은 황급히 말을 돌려 맞서웠다. 주유가 정부와 함께 군사를 이끌고 몰래 측면 공격을 해온 것이었다. 협공을 당한 데다가 적은 군사로 많은 군사를 당할 수 없게 된 왕랑은 엄백호 주은과 함께 현로를 뚫고 성 안으로 들어가 적교를 걷어올린 뒤 성문을 굳게 닫아 걸었다. 제 3장 손책의 대군은 승세를 몰아 성미까지 추격해 들어갔고 군사를 나누어 포진한 뒤 사방의 성문들을 일제히 공격했다. 손책의 공격이 거세지자 왕랑은 군사를 다시 이끌고 나가 죽을 각오로 한바탕 결전을 벌이려고 했다. 그러자 엄백호가 말했다. 손책의 군사는 매우 크니 그대는 혜자를 깊이 파고 오르를 높이 쌓아 굳게 지키고 나가지 마시오. 한 달도 못되어 저들의 군량은 바닥날터이니 제풀에 퇴각하게 될 것이오. 그때의 기세를 몰아 덮치면 싸우지 않고서도 무찌를 수 있으리다. 왕랑은 그 말에 따라 회개성을 굳게 지키고 나오지 않았다. 며칠 동안 연달아 공격했지만 성을 깰 수 없게 되자 손책은 여러 장수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큰일입니다. 왕랑이 저렇게 지키기만 하니 졸지의 서엄을 공략하기가 쉽지 않군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손책의 장수들을 돌아보자 손정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한 가지 수가 있기는 한데 그게 뭡니까 숙부님? 지금 회개성 안에 있는 돈과 양곡은 얼마 안되지. 자넨 그걸 알고 있는가? 금시초문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회개의 돈과 양곡은 태반이 사독에 있네. 사독이라면 여기서 불과 수십니밖에 안떨어져 있어. 그러니 군사를 돌려 그곳부터 먼저 점령하는 것이 묘수야. 그러면 왕랑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게 아닌가? 참으로 묘책이십니다. 손책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이게 병법에서 말하는 소위 방비가 없을 때 공격하고 불시에 출격한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지요. 숙부님의 묘책을 쓰면 충분히 적을 격파할 수 있겠습니다. 손책은 즉시 명령을 하다랬다. 사독성으로 떠날 준비를 마친 주유가 말했다. 주군께서 대군을 철수시키면 왕랑은 성문을 열고 추격해올 것이요. 그때 기습작전을 편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손책이 말했다. 그에 대한 준비도 해놓았으니 회계성은 오늘 밤 우리 손에 떨어질 것이요. 손책은 군사들에게 영을 내려 회계성을 일제히 공격할 것처럼 각 성문 밖에 화톡볼을 피우고 이빨들을 둘러꿎고 가짜 병사들을 만들어 요소요소에 세워놓는 등 겉으로는 매우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실제로는 대군을 사독성으로 몰래 빼돌렸다. 적의 부산한 움직임을 일제공격으로 파악한 회계성에서는 크게 긴장하고 방비에 주력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무 공격이 없자 왕랑이 수하에게 물었다. 적군은 어찌 되었는가? 물러간 모양입니다. 그러자 왕랑은 통쾌하게 웃었다. 암 그러면 그렇지.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한데. 제깐놈들이 쳐들어오나? 그러면서도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엄베코 주은 등과 함께 성묘에 올라가 보았다. 성 밑에는 자욱한 연기 속에 많은 화톱불이 타오르고 깃발들이 질서정연하게 나붓기고 있었을 뿐이다. 어라? 왕랑은 의심이 들었다. 정말 떠났는지 판단이 서지 않아 고개를 갸우뚱거리는데 주은이 말했다. 손책이 군사를 거두어 달아나면서 우리를 속이려고 쓴 계책이오. 군사를 이끌고 나가 칩시다. 그러자 엄베코가 말했다. 꼭 저들이 사독을 치러간 것 아니오? 그 말을 듣자 왕랑이 소리질렀다. 뭐여? 사독? 사독은 우리의 양국 저장소여. 무슨 수를 쓰든 막아내야만 하오. 그대는 군사를 이끌고 먼저 가시오. 나도 곧 뒤따르리다. 엄베코는 주은과 함께 오천 군사를 거느리고 성을 나가 손책의 군사를 추격했다. 초경 무렵 성에서 20열이 떨어진 곳을 지날 때 갑자기 숲속에서 북소리가 한 차례 울리더니 횃불이 일제히 일어나며 사방이 환해졌다. 깜짝 놀란 엄베코는 말고삐를 당겨서 오던 길로 되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한 장수가 훌쩍 뛰어나와 길을 막는 데 보니 그는 다름 아닌 손책이었다. 주은이 칼춤을 추며 달려들다 손책의 단창에 쓰러지니 나머지 무리가 모두 항복했다. 이 사이 엄베코는 한 줄기 혈로를 뚫고 여항으로 달아났다. 왕랑은 앞서간 군사가 패했다는 보고를 받자 감히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부하들을 이끌고 바닷가로 도망쳤다. 대군을 이끌고 다시 돌아온 손책은 승세를 타고 서엉을 점령한 뒤에 백성들을 안심시켰다. 채 하루가 안 되었을 무렵이다. 어떤 사람이 엄베코의 수급을 가지고 손책의 군형으로 찾아와서 바쳤다. 손책이 보니 그는 팔척장신의 얼굴은 네모지고 입이 한방만한 사람이었다. 그대 이름은 무엇이요? 손책이 묻자 그가 대답했다. 나는 회개군 여유연 사람으로 성은 동 이름은 습자는 원대라 합니다. 어떻게 그 수급을 가져오게 되었소? 여항으로 가는 도중에 엄베코라는 자를 만나 같이 술로 기가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가 손장군의 걸림돌이라는 것은 전부터 듣고 있었기에 그 자가 만취되어 잠이 된 틈을 기다렸다가 한 칼에 목을 잘라서 가져온 것입니다. 나를 부하로 받아주십시오. 조소 손책은 기뻐하며 그를 별부삼아에 임명했다. 이렇게 하여 동쪽 지방을 모두 평정하게 된 손책은 삼촌 손정에게 회개성을 지키게 하고 외삼촌 오경을 단양태수에 사촌형 손분을 예장태수에 손분의 아오 손보를 여릉태수에 전 단양태수 주치를 오군태수에 임명하는 등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한 뒤에 분사를 거두어 강동으로 돌아갔다. 제4장 뒤따르던 도적 하나가 말을 달려 주태를 찌르려 하자 주태가 그의 창을 낚아채 도적을 떨어뜨리고 창과 말을 빼앗아 한 줄기 혈로를 뚫고 손권을 구출하니 나머지 도적들은 모두 다 달아났다. 그 사이 주태는 열두 군데나 창에 찔리고 옛상처가 부풀어올라 곧 숨이 끊어질 것 같았다. 이 소식을 들은 손책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구할 방법이 없겠는가? 손책이 묻자 마카에 있던 동습이 말했다. 전날 제가 해적들과 싸우다가 창에 여러 곳 찔렸으나 회개군의 우번이라는 관리가 한 의원을 추천해 주어 보름만에 몸을 털고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손책이 물었다. 우번이라면 우중상마요? 그렇습니다. 우번이 어질다고 하던데 내 마땅히 그를 기용해야겠어. 그리고는 장수에게 동습을 데리고 가서 우번을 찾아오라는 영을 내렸다. 얼마 후 우번을 데려오자 손책은 예를 갖춰 대접하고 그를 공조에 임명했다. 공은 혹 주태의 상처를 치료해 줄 용한 의원을 알고 있어. 손책의 물음에 우번이 대답했다. 그 일이라면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용한 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요? 패국초연 사람으로 썸은 화, 이름은 타, 자는 원하라 하는 분인데 참으로 당대의 명이 올시다. 제가 가서 모셔오겠습니다. 우번은 채 하루가 안 되어 그를 데려왔다. 손책이 보니 그는 동안이나 머리는 학처럼 흰 것이 어딘가 속세를 떠난 그런 용모였다. 손책은 그를 상빈으로 대접하며 주태의 상처를 치료해달라고 청하니 화타가 상처를 살펴보고 말했다. 이는 아주 고치기 쉬운 상처올시다. 그리고는 약을 썼다. 이미 마비산이란 마취약으로 환자를 전신마취시킨 뒤에 위장절제 수술까지 했다는 외과의 비조 화타의 입장에서 보면 창탈에 맞은 상처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을지 모른다. 정말 약을 쓰기 시작한지 한 달 만에 주태의 몸이 완쾌되었다. 과연 명의로군요? 손책이 크게 기뻐하자 화타도 웃으며 대꾸했다. 장군도 나라를 다스리는 명이요. 뭐 아직은 솜씨가 좀 거친 것 같소만. 하 그렇군요. 혹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별 소원은 없고 우중상이나 등용해주면 나뱀 그만이요. 이미 등용해서 공조로 삼았습니다. 그것 보시오. 내가 환자에 필요한 약을 쓰는 것이나 장군이 나라에 필요한 사람을 쓰는 것이나 매한가지 아니오. 그 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손책은 화타에게 후이 살해했다. 그 뒤 군사를 움직여 주태에게 상처를 입혔던 산적들을 모조리 소탕했다. 이로써 강남을 모두 평정한 손책은 장수와 사병들을 파견하여 각차의 좁고 험한 병목길을 지키게 했다. 그리고 표문을 올려 이 사실을 조정에 알렸다. 그렇게 하여 조조와 교분을 다지는 한편 사람을 시켜 원술에게는 지난 날 맡겼던 전구곡세를 돌려달라는 서찰을 보냈다. 원술은 답장을 보내왔으나 속으로는 황제가 되고 싶은 야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전구곡세를 돌려주지 않았다. 원술은 급히 장사 양홍 도덕 장훈 기령 교류 상장 뇌박 진란 등 30여 명의 참모들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손책이 내 군사와 말을 빌려 일을 시작하더니 오늘날 강동일 때 이 땅을 갓 차지해버렸소. 그럼에도 은혜 갚을 생각은 않고 두려 전구곡세를 내놓으라니 무례하기 짝이 없구려. 지당한 말씀입니다. 참모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내 이놈을 그냥 둘 수 없는데 무슨 대책이 없겠소. 쳐야죠. 강동을 칩시다. 참모들이 외치자 원술은 만족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양홍이 반대 의견을 냈다. 안됩니다. 그럼 전구곡세를 내주잔 말인가. 원술이 화를 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손책은 험한 장당을 끼고 있는데다 병사도 우수하고 군량도 풍부하여 도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먼저 유비를 쳐서 전에 무고하게 우리를 공격한 원안을 갖고 그 다음 손책을 도모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계책을 하나 드릴 터이니 그대로 하시면 유비는 즉시 차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계책인가. 유비를 잡을 계책이 있다는 말에 원술은 눈을 반짝이며 양홍에게 물었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로로그도 꼭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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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